멤버들과 또 좋은 추억을 만들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. 멤버들도 한마디씩만 하고 여기서 공연 마치도록 할게요.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저희가 다음 공연은 예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.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저희 사랑언니 인스타 보시면 저희가 깜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. 몇 달 뒤 준비를 많이 해서 다시 올 테니까 그때도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보러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뵈어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저희는 오늘 불토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.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버스킹 공연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 멤버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거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가 또 언제 이벤트로 짜증하고 뭉쳐서 버스킹 할지도 모르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좋은 추억 만들어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